안녕하세요. 건강한 몸과 마음을 나누는 바디멘토 윤쌤입니다. 이번 음원음트에서는 레깅스가 잘 어울리는 몸에 만드는 동작 해볼게요. 첫 번째 동작은 매끈한 팔뚝과 옆구리 그리고 힙까지 한 번에 잡는 동작 저와 함께 가볼게요. 팔꿈치 아래에 폼롤러 놔주시고요. 겨드랑이 꽉 좋은 힘 마시고 내쉬는 숨에 발끝을 길게 찔러 올리면서 상체 위로 마시는 숨에 제자리로 돌아올게요. 두 번째 동작은 탄탄한 팅라인이 만드는 동작 함께 가볼게요. 팔꿈치 아래 폼롤러 골반 아래 무릎 대주시고요. 마시고 내쉬는 숨에 발끝을 위로 뻥 찔러주셨다가 제자리 뻥 후 찔러주셨다가 제자리 세 개 더 가볼게요. 하나 후 앤 제자리 한 번 더 스 앤 제자리 다섯 번 스 앤 제자리 반대도 다섯 개 함께 가볼게요. 마시고 내쉬면서 위로 스 앤 제자리 투 스 앤 제자리 세 번째 동작은 탄탄한 허벅지를 만드는 동작 함께 가볼 거예요. 양손으로 폼롤러에 잡아주시고 쇄골 양옆으로 기게 힙을 꽉 쪼아주셔서 정수리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을 만들어주시고요. 마시고 내쉬는 숨에 그대로 쭉 내려오셨다가 마시면서 제자리 다시 한 번 투 내려가실 때 막대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으로 내려오셨다가 마시는 숨에 이렇게 올라오시면 돼요. 스 스 스 스 앤 위로 업 정수리 더 길게 호 스 스 앤 위로 업 한 번만 더 갈게요. 아이고 스 지면에 더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으니 모먼센스 시어로에서 만나요. 바삭 오레 계속 점점 감사합니다.